안녕하십니까 상상영어 최병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nimal Farm 동굴농장 by Jojo Whale, Chapter 7, Part 10, Our Leader, Comrade Napoleon, 우리 지도자, Napoleon 동지께서 Now, Squiller, speaking very slowly and firmly, Squiller가 발표했다. 매우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우리 지도자, Napoleon 동지께서 has stated, 말씀하셨습니다. Categorically, 단정적으로, 다시 한번 단정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Comrade, 동지들, 대디하를 말씀하셨습니다. Snowball was Jones Asian from the very beginning. Snowball은 존스의 첩자였다. 애초부터, 애시당초부터, Yes, 예, 그렇습니다. And from long before rebellion was ever thought of. 반란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기도 전에, 그보다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존스의 첩자였습니다. 라고 Napoleon 동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that is different. 아, 그러면 달라지네요. 그러면 상황이 다릅니다. 라고 said 박스가 말했다. If comrade Napoleon says it, it must be right. Napoleon 동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맞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that is the true spirit, comrade. 그것이 진정한 정신, 진정한 기백입니다. 동지들. 라고 cried Skiller, Skiller가 외쳤다. But it was noticed. 어떤 몸이 보였다. 몸이 눈에 띄었다. He cast a very ugly look at Boxer with his little twinkling eyes. Cast 하면 던지다. 여기서는 과거형, cast, cast, cast입니다. 과거형, 던졌다. A very ugly look 하면 매우 불쾌한 눈길을 던졌다는 말, 박스에게, with his little twinkling eyes. 그의 조그마한 twinkling, 반짝이는 눈으로 그런 아주 불쾌한 눈길을 박스에게 보냈다는 말, He turned to go. 그는 돌아서서 가려고 했다. Then paused and ate it impressively. 그리고는 멈추어서 덧붙였다. Impressively. 아주 인상적으로. 특별히. I want every animal on this farm. 나는 모든 동물, 이 농장의 모든 동물에게 경고합니다. 뭐하라고. To keep his eyes very wide open.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거의 눈을 매우 번쩍 뜨고 있으라. 이런 말인데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두 눈을 부럽뜨고 살피라고 경고합니다. For we have reason to sing that. 우리는 that 이하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때문이다. 이런 말. Some of snowball's secret agents. 몇몇 snowball의 secret agent는 첩자입니다. 비밀 요원. 첩자가 럭킹, 럭크는 숨어있다. Among us, 우리들 가운데 at this moment.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들 가운데 숨어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 눈을 부럽뜨고 그런 첩자를 살피라는 말. 다음 페이지. Four days later, in the late afternoon, 4일 후에, 늦은 오후에, Napoleon ordered all animals to assemble in the yard. 너폴리언은 명령했다. 모든 동물들이 마당에 모이라고. When they were all gathered together. 그들이 모두 모였을 때. Napoleon emerged from the farmhouse. 너폴리언은 농가. 농가라는 것은 이제 그 농장 내에 있는 사람들이 살던 그런 가옥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나타났다. Wearing both his medals. 그의 메달을 둘 다 차고서, 메달을 달고서 이런 말이죠. 이 웨어 하면은 우리 몸에 붙이는 것은 다 웨어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다. 양말을 신고 있다. 안경을 끼고 있다. 옷을 입고 있다. 메달을 이렇게 달고 있다. 몽땅 장갑을 끼고 있다. 전부 이 웨어입니다. 메달을 두 개씩이나 무슨 두 개씩이나 메달이 있습니까? 뒤에 관로석이. For he had recently ordered himself. 왜냐하면 그가 최근에 자신에게 메달을 줬네요. Animal hero of first class. and animal hero of second class. 동물 영웅 1등 무공훈장, 동물 영웅 2등 무공훈장. 이것을 스스로에게 줬고, 그 자기에게 준 메달을 둘 다 달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With his nine huge dogs frisking around him. 여기 위대한은 역시 부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아홉 마리의 거대한 huge dogs, 거대한 개가 frisking으로 막 뛰어다닌다. 이런 말인데, 그의 주변을 뛰어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and uttering growls. 또 뭐합니까? 뛰어다니면서 어르렁거립니다. utter는 뭐 이제 발하다, 말을 하다 이런 말인데 어르렁거림을 말하다가 결국은 어르렁거리다죠. 자, that. 어떤 어르렁거림입니까? that. 이 관계 대명사 축격이 나왔습니다. send shivers down all the animals' spines. 이것은 바로 이런 말이죠. 모든 동물들이 등골을 오싹하게 하답니다. 이 spines이 등골이죠. shiver 하면 원래 떨림 전율인데 떨림이 등골로 내려가게 하다. 그러니까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그런 어르렁거린 소리를 막 내면서 그들은 모두, 모든 동물들이 카원은 두려워서 움츠리고 있다는 의미 silently, 조용히 움츠리고 있었다. in their places, 각자의 자리에서 seeming to know, 이것을 아는 듯이 in advance, 미리 that 이하를 some terrible thing 어떤 끔찍한 일이 was about to happen 이제 곧 일어나겠구나 be about to 막 하려고 하다 곧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나 있는 듯이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는 말 자, 오늘 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